한 2년 동안 줌에서만 잠옷 바람으로 세션 같은 거 진행하다가 갑자기 사람들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긴장되네요 저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저는 강지후라고 하고요 엔틀러의 한국 대표 파트너를 맡고 있습니다 저는 창업가 출신이고요 지난 15년 동안 일을 하면서 6차례 스타트업 창업을 경험했었는데 2010년에는 제가 500 스타트업 1기 엑셀러레이트 배치에 참여를 하면서 투자 받은 경험 이후에 SK랑 SK 플래닛이랑 그리고 쿠팡을 거치고 숨고라는 스타트업의 공동 창업자로 참여를 하게 됐어요 김 로빈 대표랑 김한시티오님이랑 같이 시작을 할 때 프라이머, 본인 젤스 그리고 Y 컴퓨니터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지금은 굉장히 잘 성장을 하고 있는 스타트업 중에 하나죠 이후에는 제가 BXB라는 또 블록체인 크립토 스타트업 창업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 이거는 조금 일찍 엑셀 됐어요 그래서 바이낸스라는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중에서 1위죠 매각이 되면서 제가 한국 바이낸스의 컨트리 미니저를 또 한 1년 반 동안 지냈고 작년 7월에 제가 엔트로에 합류를 하면서 여러분들 앞에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엔트로는 싱가포르의 본사를 두고 있지만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고 저희 창업자분들은 다 유럽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유니콘을 엑시 사진 유럽분들이 창업한 것이고 17년도에 시작을 했지만 지금 아까 14개인가 5개 로케이션으로 소개를 주셨는데 최근에 또 늘었어요 그래서 21개의 도시에 걸쳐서 저희가 확장해 나가고 있고 2008년부터 저희가 투자한 스타트업의 수는 400개가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총합 밸류를 봤을 때 2조원을 넘어가고 있고 저희 엔트로 출신 스타트업들은 Y 커뮤니터, 세코야, 500, 굿워터 같은 여러분들이 잘 아쉽봅한 VC들에게 후속 투자를 받으면서 굉장히 잘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엔트로가 바라보는 트렌드와 저희가 투자하는 전략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는데요 2020년 현재 우리 사회에서 매우 강력하고 가시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변화들로 인해서 저희 경제가 작동하는 방법에도 앞으로 10년 동안 큰 변화가 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80년대 중반 이후에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들은요 자신의 부모 세대보다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확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80년대 이후에 태어났으면 부모님보다 내가 평생 동안 일을 해서 부모님보다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그걸 달성할 수 있는 인구는 50%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부모 세대보다 돈을 덜 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역대급으로 많은 부채를 지고 사회에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자금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이슈가 떠오르고 있고 주거비용에 대한 부담도 굉장히 큰 상황이죠 그리고 이 밀레니얼 세대는 이 전 세대와 비교했었을 때 자가주택 보유율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방법으로 부를 축적해 갈 수 있는 방법도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전 세계 부유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분야의 혁신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만 해도 이공계는 약간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 10년 동안 이공계에 대한 선호도가 계속 한국에서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 과거와 다르게 저는 졸업을 해가지고 삼성에 들어가가지고 평생 동안 일을 하고 거기서 정영 퇴직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글로벌 스케일에서 임팩트가 있는 일 큰 일을 하고 싶다라는 것에 대한 욕망이 굉장히 크고 브랜드가 있는 어떤 직장을 택하기보다 내가 어떤 문제를 글로벌 스케일에서 해결할 수 있는지를 중점으로 두고 이제 직장을 선택하다 보니까 빅테크로도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또 이런 글로벌 스케일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빅테크로 몰리는 인재들이 있는 반면에 또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회사가 없다라고 해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과거와 달라진 부분들이 뭐냐면 제가 2000년대 후반에 창업을 처음 했을 때 서비스를 개발하기도 이전에 제가 서버 세팅을 하기 위해서 블레이드 서버를 사서 차에 실어서 데이터 센터에 가서 그걸 직접 설치를 하고 그때서야 아마 서비스 개발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게 기억나는데요 그때 아마 500만 원 들었을 거예요 지금은 제가 AWS에 카드 걸고 한 달에 2만 원을 내면 바로 서비스 개발을 시작할 수 있어요 창업을 하는 것에 대한 초기 비용이 드는 게 굉장히 낮아졌어요 다양한 마케팅 플랫폼들도 있어가지고 내가 더 많은 잠재적인 유저들도 소 자본으로 시작을 할 수 있다는 의미죠 그리고 또 달라진 부분들이 과거에 전화기가 5천만 명의 이용자를 모을 때까지 기간을 봤을 때 75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 5천만 명의 이용자들을 모으는데 포켓몬 그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19일 안에 그걸 해결했어요 제가 무언가 혁신적인 서비스나 뭔가 사람들이 굉장히 필요로 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서비스를 냈을 때 그거를 굉장히 빠르게 확산시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트렌드들은 한국에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글로벌 트렌드고요 그러니까 13년도에는 글로벌 유니콘 개수는 한 37개 정도가 됐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170개로 불어났고 한국에만 15개 정도가 이렇게 탄생하게 됐습니다 자 전통적인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주식 6 채권 4 전통적인 포트폴리오를 보더라도 지수 수익률을 이제 능가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근데 벤처 캐피털은 어떤가를 봤을 때 지수, 부동산, PE, 해치펀드 통틀어가지고 10년간의 수익률을 봤을 때 벤처 캐피털이 가장 우수합니다 그래서 이런 트렌드에 맞춰서 저희 캠브리지 어소시어트라든가 블랙록에서도 고액 자산가들 대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포트폴리오에서 벤처 캐피털의 비중을 늘려가야 된다라고도 권증을 하고 있고 실제로 캐나다의 온타리오 사항연금 같은 경우는 탁 연금의 포트폴리오 중에서 벤처 캐피털 비중을 지금보다 두세배를 늘려가겠다라고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날로 발전하는 기술을 기반으로 IoT, 인공지능, 유전공학, 양자컴퓨터, 블록체인, 2차전지 등등의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알고 있는 모든 섹터에는 파괴와 재창조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저희가 보고 있어요 이미 금융이라든가 교통, 에너지, 미디어 분야, 통신 분야에서는 이미 시작이 됐고 나머지 섹터 영역까지도 계속 확장해 나갈 것이다 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틀러는 이런 시장 변화에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저희가 울트라 얼리 스테이지라고 하는 그 스테이지에 저희가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울트라 얼리지가 뭐냐 저도 창업가 출신이지만 얼리 스테이지 투자자에게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필수 요소들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팀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무슨 비즈니스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되고 이 비즈니스가 왜 시장에 니즈가 있는지에 대해서 논리를 설명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제가 쿠팡을 그만두고 숨고에 참여를 하면서 이게 뚝딱 그냥 어 이제 한 달 만에 팀이 만들어졌고 우리 비즈니스가 이렇고 PMF가 있다고 해서 바로 Y콤비네이터나 본인젤스 가서 투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Y콤비네이터에 합격을 하는 얼리 스테이지 스타트업들의 평균 업력을 보면 1년 반 정도라고 합니다 그럼 1년 반 동안에 이 스타트업 창업자들은 무엇을 하느냐 누군가는 먼저 나 이제부터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할 거야라고 시작을 했을 거고요 그분이 또 여러 지인과 네트워크를 통해서 같이 공동 창업하실 분들을 또 찾아 나섰을 것이고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한 아이템이 어 시장에 내가 직접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게 아니었나라고 해서 여러 차례 피포팅을 했던 기관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것이 다 혼자서 창업자가 창업자와 창업자 팀이 그 열심히 이제 헤쳐나가야지만 비로소 가장 얼리 스테이지 VC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는데요 엔틀러는 그러면 그 앞 단계에서 우리는 투자하면 되겠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매년 2회 정도 그러니까 전 세계에 걸쳐서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벤처 제너레이터 프로그램 혹은 스타트업 제너레이터 프로그램이라고 칭하고 있어요 창업자들을 저희가 진짜로 사람을 저희가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많은 VC들은 사람에 투자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진짜 사람에 투자해요 그래서 창업자 개인 단위로 지원을 해도 되고요 아이템도 필요 없어요 나 사업은 하고 싶은데 아이템이 없다 그리고 그냥 팀도 없다 일단 지원하시면 돼요 저희는 이 파운더가 이런 입장에서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제가 만약에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했었을 때 내가 과연 이 사람이랑 같이 공동 창업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준으로 저희가 파운더들을 선발을 하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원래 하던 일은 그만두고 풀타임으로 커미트로 저희 프로그램이 들어오게 돼요 100분 정도로 우선 모시게 되는데 백그라운드가 다양합니다 CEO 후보이신 분들도 있고 CTO 후보이신 분들도 있고 CPO 후보이신 분들도 있고 CMO 후보이신 분들도 있고 다양합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모두가 사업 아이템을 갖고 시작하는 건 아니거든요 심지어 숨고를 제가 공동 창업자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숨고에 대한 아이디어는 로빈 대표가 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창업자들도 물론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들어오신 분들도 있지만 아이템은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이거다 나는 AI 전문가다 ML 전문가다 혹은 나는 마케팅 분야에 있어서는 나보다 잘하는 사람 없다 뭔가 본인의 특별한 스킬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프로그램을 모시고 이 안에서 팀이 형성이 되고 비즈니스를 설정하고 그리고 저희가 3개월 6개월 동안 지켜봐면서 그 정성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투자를 합니다 미팅 한두 번 해가지고 오케이 해서 투자하는 게 아니고요 파운더들을 선발하는 과정부터 이들이 팀을 형성하는 과정 문제를 정의하는 과정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그 만들어가는 과정을 저희가 관찰을 하고 그때서야 비로소 첫 투자를 진행하고 졸업을 했었을 때 이제 Y 커뮤니터가 좋아하는 모습의 팀이 완성돼서 이제 졸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런 전략을 취하냐 최근 또 경기의 변동성이 좀 커가지고 슬라이드를 하나 추가를 했는데 이제 그 트라이브 캐피털에서 최근에 낸 리포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슬로우머니랑 패스트 머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2008년 금융위기 때 VC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VC를 세 분위로 나눴는데 라지 VC, 스몰 마이크로 VC, 트랜잭셔널 VC 세 개로 나눴는데 그 기준은 라지 VC라고 해서 펀드 규모가 크다는 게 아니라 이 펀드가 결성이 되고 첫 해에 다섯 건 이상의 딜에 참여를 했는가 그리고 스몰 마이크로는 다섯 건 이하의 딜에 참여를 했는가 그리고 트랜잭션 VC는 PE, CVC나 해츠 펀드 같이 뭔가 단기적인 차익을 위해서 딜에 참여하는 의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보시면 2008년, 10년, 12년 넘어가면서 이때 금융위기 한국에는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거의 IMF에 준하는 정도의 경제적인 충격이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스몰 마이크로랑 트랜잭션 VC의 딜 참여 볼륨이 줄어들었고요 딜 참여 볼륨이 줄어들다 보니까 아마 추가적으로 펀드레이징의 어려움을 겪고 확실하게 이제 저기에 그래프에 이제 똑똑 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활동량이 줄어들었어요 반면에 라지 VC, 일단 많이 투자하는 VC 같은 경우는 별 변화가 없고 꾸준히 10년 동안 투자를 하고 2019년부터 시작된 IPO 붐의 최대 수혜자가 됐어요 그래서 엔틀러 같은 경우도 저희가 각 리전마다 마이크로펀드를 보유하고 있는데 펀드 사이즈들이 크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각 로케이션마다 1년에 20개 이상의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직접 같이 초청을 하고 비즈니스를 빌딩해 나가는 회사들에 초청을 하고 있고 저희가 많이 포트폴리오 개수는 많이 투자를 하고 있지만 과거와 같이 스프레이 앤 프레이 방식이 아니고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직접 손수 선발을 한 창업자들이랑 같이 3개월 동안 저희가 비즈니스 빌딩에 가는 과정을 보고 투자 결정을 한다는 부분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고 저희 역시 앞으로 5년에서 10년 후에 저희 포트폴리오 회사들이 어떻게 성장해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저희 엔틀러 코리아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국에서 얼만큼 진행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 엔틀러 GCC의 울트라 얼리 펀드 1호는 이번 달에 저희가 퍼스트 클로징이 진행하고요 300억 원 규모 펀드 중에서 절반 정도는 지금 클로징이 된 상태로 목표는 저희가 4년에 걸쳐서 100개 이상의 한국 스타트업에 투자하기를 할 것을 저희가 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저희 프로그램 엔틀러 코리아의 배치원은 7월 11일 날 킥오프를 합니다 지금 저희가 최대 100분까지 100명의 창업자들을 모시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3월부터 6월까지 650명 정도가 지원해 주셨어요 개인 단위로 개인 자격의 창업자들이 다 지원해 주셨고 평균 경력을 보자면 한 8.5년 정도 평균 연령은 34세 그리고 테크 비중도 한 33%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어떤 빅테크 카카오라든가 쿠팡, 네이버, 배민, 토스 등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삼성이라든가 커니 딜로이트와 같이 전통적인 대기업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좀 재미있다고 생각한 것은 의사, 약사분들도 이제 창업을 하겠다고 지원하고 있어요 앞서 제가 발표 앞단에서 설명드린 이제 밀리니얼들은 이제 뭐를 먹고 사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창업으로 몰리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 이제 한국에서 이제 막 저희가 첫 발을 내딛는 상황에서 그 엔틀러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많은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강지호 대표님 감사합니다